마지막 시간입니다. 공법이 토요일 수업시간이 잡혔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스럽네요. 그렇죠? 공부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관리계 보겠습니다. 입안권자가 누구냐 했죠? 입안권자가 누굽니까? 적어놔라. 이렇게 제가 쓴 거고 똑같이 적어놓으셔야 돼요. 싹 다 이러면 커다랗게 적어놔요. 커다랗게 적어야 돼요. 이래 적으면 안 된다. 쪼잔하게. 이래 적으면 안 돼. 시험장 갈 때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금전 글씨를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시험장 갈 때 관리 입안권자 누구? 싹 다 원칙은? 덕광선군수 예외 국장 도의사. 이런 시험장 가는 거야. 시험장에 가면 쓰랍니까? 골라내랍니까? 그래. 골라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다섯 개의 수준에 답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100% 안기가 안 돼도 답을 찾는다니까요. 싹 다. 특강시험군수 국장 도의사. 끝. 그다음에 길증권자입니다. 길증권자가 누굽니까? 길증권자는 누굽니까? 시도 대도시. 예배주로 누구도 됩니까? 국장. 세 개 뭐요? 세 개. 짱. 개. 시. 끝. 수산잔보호구역은요. 용도구역상. 이게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빼는 겁니다. 수산잔보호구역은 용도구역이 나오는데 수산잔보호구역을 배야 돼. 그럼 누가 한다? 해양, 수산무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시장군수결정인데 이것도 지구단위계를 배워야 돼요. 지구단위계획이 DNO거든요. 그래서 DS 배워야 될 개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첫 수업이라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하죠? 제일 먼저 뭐하죠? 기초사. 할 때는 광역도시에서 했던 기초사 규정을 추정합니다. 광역도시에서 기초사할 때 기초사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받아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광역이 없던 내용이 세 가지가 추가된다고 했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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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다음에 주민들의 문헌다? 의견. 공식이 아니죠? 열람. 그다음에 의외.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 수업을 갖다가 전주에 첫 수업 할 때하고 지금 막 할 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익숙해. 저도 막 생각하고. 제가 첫날 수업을 할 때 저번주 수업을 할 때 엄청 떨었거든요. 뜨는 게 표시 낫죠? 많이 낫죠 표시가. 오늘 조금 부드럽습니까? 저번주 낫죠? 그렇죠? 다음 주에는 더 나을 겁니다. 왜? 저번주 진짜 많이 떨었다니까. 첫 수업 할 때 많이 떨어요, 샘들이. 진짠데. 아닌가? 왜 자꾸 있습니까? 민법 좋다는 분은 왜 자꾸 있어요? 저한테 찍겠어요. 사람이 뭔가 평생을 한 번 들었는데도 평생을 기억할 때가 있죠? 듣고 그냥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평생을 기억합니까? 그렇죠. 상처받았다든지 자극이 될 때. 그렇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먹을 거 주면 된다. 참고로 라떼 좋아합니다. 라떼. 아이스. 전기 때문에 아이스 먹습니다. 따뜻한 건 안 먹습니다. 나이가 젊어가지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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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게 몇 개? 몇 개? 다섯 개. 뭐? 기, 지, 산업, 지구, 입지. 그렇죠? 입안을 제한할 때 혼자 하면 안 되죠? 동의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동의받죠?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면적 얼마? 5분의 4. 나머지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독이 아까 말씀드렸죠? 심의예요? 자문이에요? 자문. 결과 통보기간 며칠? 45일? 45일. 비용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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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은 부담 시킬 수 있다. 비용은 비용의 일부를,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입안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직 개발진흥지구를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배우는 게 아니고 스킵하고 다음 주 개발진흥지구를 배우고 나서 그때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결정할 때 뭐 한다고요? 협의하거나 시민들이 라인을 타고 가는 건 너무 뻔하죠. 시도, 대도시, 시장이 결정을 할 때는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갈까요? 지방라인을 타겠죠. 그리고 국장이 합니다. 그때는 어떤 라인을 탄다? 중앙라인을 타는 건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겁니다. 심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다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배우냐면요. 자, 잠보세유. 얘는 됐어. 자, 잠보세유. 어디까지 배우냐면 자, 바바이.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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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 기본계획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국계법 전체 목차입니다. 목차.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시험문제가 몇 개 놓으냐면 요 안에서 몇 개 놓으냐면 열둘. 스뭘 네 문제가 나와요. 스물 렛. 국토계획법 순수 국계법에서 열둘. 개발법 6. 정비법 6. 스물 넷. 이것만 해도 토지관련이니까 이것만 해도 시험에 합격한다니까. 그래서 뭘 배운 길은 안 뽑을 건데 뭘 배웠냐면 이거 배웠잖아. 수립, 승인. 수립, 승인. 이상한 게 수립, 승인인데 수업을 듣기 전에는 수립, 승인인데 수업을 듣고 나니까 수립, 승인이라니까 수립이라는 말을 탁 드는 순간에 기초사 의견 정치, 승인 앞에 협의, 심의. 수립권자가 누구라고요? 트, 왕, 시장, 군수, 민 등등이 시험에 남으면 돼요. 그러면 수업을 제대로 들은 겁니다. 그다음 뭘 배웠냐면요. 둘째 시간에 광역, 도시기를 배웠거든. 몇 개 이상? 어딘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뭐해야 돼? 지정, 수립, 승인. 관할이 동일하면 도지사, 다르면 국장이 진행하고. 수립은 누가 하는데요? 공동으로. 와, 잘한다. 제대로 가르쳤다. 그다음에 배웠던 게 뭘 배웠냐면요. 관리계의 절차를 배운 거예요. 관리계의 절차.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위반, 결정, 고시. 위반권자가 싹 다, 싹 다. 결정권자가 원칙, 시도, 대도시. 예비적으로 국장, 뭐? 장깨시. 그렇죠. 다 배웠네, 뭐. 다 배웠잖아. 절차 다 배웠잖아. 그게 이제 뭘 배운다? 우리 용도 지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절차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용도 지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절차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게 바로 위반길, 관리계. 그게 관리계이라니까요. 관리계, 위반길 정보시라니까요. 어떤 지역에, 어떤 곳에, 어떤 토지에 용도직을 지정할 때는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고 관리계구로 지정해라, 이 말이야. 용도직으로 지정할 때도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고 관리구로 지정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용도직이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절차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절차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니, 다시, 다시. 오늘 마쳐야지. 약속이 있거든요, 주말이지만. 약속 시간이 가야 되거든요. 좀 펩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몰라도 그냥 어, 어, 이렇게. 쭉 이렇게 부드럽게 놉합시다. 사람 성질도 꾸지 말고. 다시, 자, 다시 할게. 관리, 굉장히 의미가 중요해요. 잘 들어야 돼. 관리계획이란 것은 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게 절차가 뭐다? 그게 관리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고 용도지역 지정 절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절차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관리계획 질차를 거친다니까.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절차가 따로 있고 관리객 절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절차가 바로 뭐이다? 관리계획이에요. 자, 질문. 그러면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절차나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절차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게 같은 말이라고, 그게.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한다는 말이에요. 관리계획으로 뭐한다는 말하고 같다? 관리계로 뭐한다는 말이다?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결정한다.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관리계획 결정권자예요 관리계획 결정권자 누운데? 싹 다 아니다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도 대도시 시도 대도시 옛날에 시험 문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나 용도지역 지정권자가 같다 이렇게 놓은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나 용도지역 지정권자가 같아 해달라요? 같죠? 같죠? 뭐기 때문에 관리계획 뭐 한다는 말하고 같아요 결정권자랑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의미에서 그래야 돼 그럼 굉장히 양을 줄일 수 있어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관리계획의 절차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절차? 입안에서부터 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시잖아 입안하고 결정고시하잖아 그게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절차가 입안결정고시한 절차를 거시잖아 용도지역이 지정된다는 말이 관리익으로만 한다? 어디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초사하고 의견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거지역 지정을 위해서 안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협의심의를 거쳐서 주거지역을 지정하고 그걸 고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절차, 용도지역으로 용도구이 지정된 절차 기반시설이 설치, 증비, 개량되는 절차는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고시한 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입지의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는 절차는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게 무슨 절차인데 관리계획 절차 입안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알겠지만 다시 자꾸 들어야 돼 우리가 관리계획 절차를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 절차가 뭔데? 입안결정고시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용도지역이 관리계획은 어떻게 구치해야 되냐면 여섯 가지 내용으로 구치해야 되는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이 지정되거나 변기되는 절차가 뭐라고? 그게 관리계획의 절차, 입안결정고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절차는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기반시실이 설치, 증비, 개항되는 절차는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 절차가 뭔데? 거기 입안결정고시라니까요 그런데 용도지역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용도지역을 배웠어요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절차만 배웠어 절차만 배웠죠 용도지역은 안 배웠잖아 용도지구를 배웠어요 용도지구가 지정되는 절차를 배웠어요 절차를 배웠잖아 그 절차가 뭔데? 그렇지 입안결정고시라니까요 기반시설이 설치, 증비, 개항되는 절차를 배웠어 기반시설을 배웠어 절차를 배웠죠 그 절차가 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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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지구단위계획을 배웠어요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는 절차를 배웠어요 그렇지 그렇지 지구단위계획을 배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뭘 배웠냐면 절차는 다 배웠거든 그래서 이제 뭘 배우러 가냐면 용도지역이 뭔지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절차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절차는 그래서 용도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이 말 하려고 그런 거야 이 의미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작년에 공부를 했고 2년을 재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더라고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절차하고 관리계획의 절차가 동일하다는 걸 모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2년을 공부했대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고 엄청나게 공부가 어려워요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절차하고 관리계획의 절차가 똑같다 그럼 용도지역이 지정된 절차하자 이거 안 할 수 없다 한번 뜨자 안 알렸더만 한번 찍어 볼게요 관리계획의 절차가 입안에서부터 결정고시라는 절차로 통칭해서 부르는데 이 관리계획 안에는 관리계획 안에는 구체화된 내용이 여섯 가지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여섯 개 중에서 먼저 용도지역이라는 게 용도지역이 지정되거나 변경을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이더라? 관리계획인 거예요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빙의할 때는 계획으로 해야 돼 계획을 만들어야 돼 어디를 주구직으로 지정하잖아 네 마음대로 지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구직으로 지정할 때는 먼저 뭘 만들어야 돼? 선계획을 만들어줘야 돼 그 계획이 뭐냐면 이 절차를 거친다니까요 제일 먼저 마하고 어디를 용도지역이 주구직으로 지정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마하고 그다음 마하고 그다음 마하고 시민을 거쳐서 마한다? 결정한다 라는 말이 용도지역을 마한다?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용도지역을 지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용도지역이 아니고 용도지구로 지정 변경하기 위한 뭘 만들 때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지정 변경할 때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먼저 선계획을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그게 무슨 계획인데 그게 관리계라니까요 어떤 절차? 이게 귀에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안 들려도 괜찮아요 제가 이걸 깨치는데 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처음 한 시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헷갈리더라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헷갈리더라고 물어봐도 잘 안 가서 모른다고 해서 책에 다 나와있다 책에 한 개도 안 나와있는데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오늘 수업 처음 쓸 거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쓸 거 알면 너무 좋은 거고 그런데 이걸 딱 풀죠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보여요 안 보이던 게 확 하나에 보입니다 다시 할게 관리계획의 절차가 이건 알잖아 도시군 관리계획의 절차가 기본계획의 절차는 수립성이 광역의 절차는 지정수립성이 관리계획의 절차는 이방결정고시 관리계획의 절차가 이방결정고시라는 것은요 관리계획의 여섯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여섯 가지가 이방결정고시라니까요 무슨 문제가 이 됩니까? 그래서 관리계획이 따로 있고 관리계획 절차가 따로 있고 용도지역 지정 절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더라? 관리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있는 교재 몇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되냐면 한번 보고 갑시다 40일을 한번 봐봐요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엄청난 걸 알고 가는 겁니다 자 볼게요 여기 관리계획이 있을 까지거든요 관리계획이 몇 개 있다?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로 굳혀야 된다니까요 여섯 개 관리계획이 뭔데? 관리계획이 무슨 절차인데요? 이방에서부터 무슨 절차? 이건 아니잖아 결정 고시라는 절차라니까요 봐봐 관리계획이 뭔데? 관리계획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을 지정변경에 관한 아이고 있네 끝이 뭐라고 돼 있노? 지정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더라? 그게 관리계획이라고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라고 또 봐봐 개발제한구역 시가와조정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는 것에 관한 뭐? 계획이라고 돼 있잖아 계획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인데? 그게 관리계획이라니까요 또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뭐라고 돼 있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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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획이 바로 뭐더라? 관리계획이죠 그러니까 뭐는 지금 배운 거야?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을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잖아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을 배웠잖아 이반결정고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대한 계획을 배웠잖아 이반결정고시 그런데 용도지역은 배웠어 안 배웠어? 그래야 그래서 이 순서대로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 절차가 따로 있고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가 따로 있고 관리계획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귀에 안 들릴 겁니다 아직까지 뭔 말인지 지금 목소리 크게 하면서 시끄럽고러 막 이야기를 하는데 지인은 흥분했지만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런데 이게 들릴 날이 있을 거예요 계속 할 겁니다 이거는 계속 그런데 이게 들리면 갑자기 뭔가 실타리가 드라락 공포에 보여요 그러면 진짜 의미가 그래서 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뭘 배우러 간다 이제? 뭘 배우러 간다? 절차를 배우러 가? 용도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인 절차를 배울까? 관리기를 배울까? 어? 용도지를 배우러 mer não 그래 이걸 배워야지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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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봐 법 한 번 봐 법 법 법 법 법 너 왜 이래. 바뀌라 또 안 바뀐다 몇 페이지라고 했어요? 할까? 60 60페이지 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왜 이래? 칠팔이 잘 안 묵네요. 세 번 만에 성공했다. 용도적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법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됐는지 보여드릴게. 국토를 계획으로 세운다니까요. 그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다고.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계획도 무슨 계획이에요?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선 먼저 만들어준다고.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럼 어디를 주거지역, 상업주를 지정해서 안 해서? 했죠. 어떻게 지정해서? 계획으로.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인데? 관리계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 토지를 뭐로 이용한다? 주거지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만들어놓고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해놔 놓고 그다가 모텔 짓게 하고, 위락시설 짓게 하고, 공장 짓게 하면 돼. 안 되죠. 뭐에 맞게끔? 그 용도지역에 맞게끔 이용을 하라. 이 논리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선계획과 후 이용이죠. 그래서 용도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인 계획은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게 아니고 뭘 배우러 간다? 용도지역을 배우러 갑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교재 60페이지입니다. 오늘 용도지역을 배우고 집에 갈 겁니다. 용도지역입니다. 통치에서 용도지역이라고 불러요. 용도지역인데. 이걸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용도지역이 뭔지 한번 설명해볼까? 개념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용도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명사가 두 개의 명사가 결합이 돼 있네요. 어떤 말하고 어떤 말하고. 용도란 말하고 지역이란 말.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쓰임 아닙니까? 쓰임. 쓰임. 뭐를? 지역을 쓰는 거예요. 지역을. 어떻게 쓰는데? 라고 하니까 국토공간을 용도별로 나누는 겁니다. 법에서 네 가지 용도와 아홉 가지 지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걸 사회용도 구직이라고 부릅니다. 뭐를 나누는데? 라고 하니까 국토는 관할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적으로 나눕니다. 도시지역은요. 다시 네 개로 나눠집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다시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보존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은 분류가 없어요. 이런 몇 개가 나오냐면 아홉 개가 나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역 4개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7개죠. 그다음에 농림 8, 자연환경 보존관리. 이걸 사회용도 구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역을 나눈 거예요. 관내에 있는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용도별로 쓰기 위해서 토지를 분류를 한 거예요. 토지를 분류했다고 여러분들 공신법 배우죠. 그럼 지적이라는 게 있죠. 지적. 지목이라는 게 있죠. 전, 답과서. 그러니까 지목을 갖다가 나누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전, 답, 대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이거 나눈 거라니까요. 뭐 하려고? 이렇게 뭐 하려고? 그렇지. 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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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려고. 쓰기는 위해서는 안 됩니다. 쓴다는 말이 있는데, 쓴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쓴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눴느냐라고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나눴느냐. 이걸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아까 첫 시간에 수업할 때 농담 삼아 던진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의미를 담아던 게거든요. 여기가 용도지역이 도시가 주산공농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지든지 가면 이 중에 한 게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는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아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상업지 어떻게 알았어요?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에 속한지를 알려고 하면, 행위전을 보려고 하면 토지이용계획학의서를 봐야 돼요. 그거 보면 그 토지가 붙어있는 각종 행위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합격을 하실 거거든요. 35회 때 시험에 축하드립니다. 35회 시험에 합격할 거라고. 합격을 하고 나면 중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두 가지 서류는 꼭 떼야 되거든요. 하나가 토지용계획확인서. 그 지역, 그 건물이나 그 토지가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를 꼭 설명해야 돼요. 두 번째가 등기부등본,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 서류는 필수로 떼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거 보면 그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에 속한지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토지용계획확인서 안 받잖아. 그런데 상업지 이제 알았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부르르르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게 뭔데? 라고 하니까. 내가 다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면 한 살짜리가 옹알이를 막 하잖아. 누군은 알아? 그 엄마는 알죠? 집에 개가 있잖아. 막 짖는데 그 말을 알아 몰라. 안다니까요. 그 개 주인은 안다니까. 나는 여러분들 우리 해도 내가 다 알아듣는다니까 그게 뭐냐 주변직이 다 상업직으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상업직에 맞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롯데 백화점 있지 바로 옆에 시청 있지 병원 있지 등등을 봤거든 그러니까 뭐에 맞는 상업직에 맞는 뭐가 형성되어 있다 뭐가 형성되어 있다 생활권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직에서 용도의 키워드는요 용도의 개념입니다 용도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내지는 관내인 토지 전부를 생활권으로 마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각각의 생활권으로 뭐 했다 나눈 거예요 나눈 거 그러니까 주거지로 지정하면 주거지역은 뭐에 맞는 생활권 주거지역에 맞는 생활권을 형성해야 돼요 상업직으로 지정했죠 그럼 상업직에 맞는 생활권을 형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생활권은요 법에서 크게 몇 개로 나눴다 아홉 개 주상공록 줄여서 주거지역, 상업직, 공업직, 녹취를 주상공록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정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기자들도 신문기사가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도시라고 했을 때 도시의 개념을 경기도, 안양시에서의 도시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용도지역상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용도지역상의 도시하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머슨동, 서울시, 강남구, 머슨구, 머슨동 이 개념하고는 같다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서울시에 가도 서울시 안에 가면 주, 상, 공, 농마 있겠습니까? 관리, 농림도 있겠습니까? 있다니까 뭐 먼저 얘기합니까? 서울시라고 하는 도시에도 농림지역이 있다 이 말이야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뭐가 많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취가 좀 많을 뿐이야 면적이 이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끝이냐? 아니다 이걸 시행령에서 21개로 쪼갭니다 다시 자 그래서 합니다 주거지역은요 다시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생활권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6개로 나누는데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전용은 1종과 2종이 있고요 일반은 1, 2, 3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상업지역이 중심상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4개가 있습니다 공업지역이 주거지역 분량하고 똑같아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취가 녹취가 보존녹지 생산녹지 그 다음에 자연 녹취 이렇게 해서 세깁니다 그러면 총 몇 개 나오냐면요 도시가 6개 4개 10개 13개 16개 17, 18, 19, 20, 21개 세종부진으로 몇 개 나온다 21개 도시가 다시 이렇게 16개로 나누어져요 용도지역의 개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용도지역의 21개 분류가 안 돼 있으면요 앞으로 수업 못 들어요 개발, 정비, 주택, 건축 수업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사가 되실 건데 올해 합격을 하실 건데 합격을 하면 오늘 밤 머물래 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밤 머물래 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쓴다니까요 그래서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 오늘 숙제입니다 숙제 그래서 지금 수업할 건데 용도지역의 분류와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다음 주 수업할 때 제가 조금 일찍 와가지고 들어올 때 용도지역 수문한 게 외워봐라 라고 해서 못 외우면 탈락 외우면 입실 인터넷 강의도 다음 주에 화면이 뜰 겁니다 용도지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맞추면 화면이 열리고 틀리면 화면이 안 열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꿈이다 그거 개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학과 하지 말까 그래서 지금부터 용도지역 수문한 개를 배우러 가겠습니다 개념은 나오는데 됐다 용도를 뭐로 나눴다 키워드밖에 뭐 뭐로 생활권 중심입니다 생활권 중심이 뭐라고 해서 그래서 일토지 매생활권 일토지는 일생활권이에요 그래서 용도지역 상호간에는 중복할 수 없다 됩니다 자 분류로 들어갑니다 분류 노조 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할게요 집중 10분이면 다 끝납니다 자 먼저 주거지역은요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 주거지역 전용 일반 준 주거지역 뭐라고요 전용 일반 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관경을 형성한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관경이라네요 자 그러면 전용과 일반의 차이가 일종은 단독 양호한 이는 공동 양호한 이는 저청 편리한 중청 편리한 중고청 편리한 보니까 전용 주거지역의 공통점은요 일반 주거지역의 공통점은 편리한 양호한 편리한 양호한과 편리한을 구분해야 돼요 그렇죠 양호한 게 뭐야 양호한 게 양호한 게 양호한 거는 편리한 게 뭐가 다르냐 이 말이지 형용사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양호한 거는 양호한 거고 편리한 거는 페란 거고 그건 아니잖아요 유치원생도 그래 이야기 안 한다 이야기 딱 하더라고 이야기 수업 다 하고 오는데 양호하다는 말과 편리한 말의 차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어디 이사를 갔거든요 평촌으로 이사를 왔어요 안양 평촌 분당으로 일산으로 이사를 갔거든 친구가 놀러 왔어 부산에 있는 친구 청주에 있는 친구 광주에 있는 친구가 놀러 왔어 와 너희 동네 진짜 살기 편하네 이래 이야기할 수 있죠 뭔 말입니까 살기 편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살기 편하단 말이에요 집 앞에 나이트클럽 있고 그래서 살기 편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살기 편해요 집 근처에 지하철역도 있고 학교도 근처에 있고 근린생활시설들도 있고 그다음에 병의원도 근처에 있고 그러면 살기 편하다 살기 편하니까 유동인구가 많다 꼬로 뭐하지 않다 뭐하지 않다 양호하지는 않겠네 반대말이 앞에 개짐이 승리 되는 거야 양호하지 않으면 뭐하다 편하다 양호한 중앙경은요 뭘 따진다 삶의 질을 따지겠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 그렇죠 그렇죠 개소리 개소리도 들리는데 개소리는 필리한 중앙경에도 들려요 집에 있어도 들려 새소리가 그치 그리고 공기가 멀죠 멀죠 동네가 조용하죠 그래서 여기는 멀지는 않다 편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거야 봐 저녁에 저녁에 술을 엄청 먹었어요 아침에 꼭 콩나물 끓고 먹어야 되는데 집에 콩나물이 있으면 콩나물이 없어 그러면 양호한 중앙경인 전용주거지역은 콩나물을 사러 어디로 가야 돼 차 타고 나가야 되겠지 아이가 굳이 먹는다 그러면 그런데 편리한 중앙경인 일반 주거지역은 콩나물을 사러 가야 돼 뭐 슬리퍼 타고 나가면 되죠 슬리퍼 신고 나가면 콩나물을 사올 수 있잖아 여기는 차를 타고 나가야 돼 그 차이죠 대충 지금 감이 옵니까 그래서 양호한 중앙경인 전용주거지역은요 삶의 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산 또는 공원을 끼고 있어요 지형이 평지에 있다 약간 높다 약간 높죠 부자들이 많이 살겠죠 여러분들 TV보면 노는 게 부자들이 재벌들이 살고 있는 것에 가보면 담장이 높죠 정원수가 쫙 깔려있죠 그런데 그게 평지니까 약간 지대가 다 높습니까 높죠 서울을 대표하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서울을 대표하는 산 관악산 서울을 대표하는 산 아닙니다 북한산 아래에 있는 평창동 대한민국 보면 평창동 모르는 산은 없습니다 옛날에 북한산 담장 밑에 있는 뭐요 성북동 성북동 사모님 평창동 사모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평지에 있습니까 높습니까 없잖아 그거가 전용 주구직이에요 그리고 평년 중앙경에서는 일반 주구직을 이걸 먼저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고 보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요 글자가 중요하겠습니까 감이 중요하겠습니까 감 그걸 잡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동네의 특징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만 나가도 뭡니까 편의점도 있고 슈퍼가 있고 그렇겠죠 여기 편의점이 있어? 없어요 없죠 대신에 뭐가 있어? 새콤초소가 있다고 동네의 여기마다 다 했습니다 감 잡았죠 그런데 차이가 있네요 무슨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1종은 단독중심 2는 공동중심 끝 단독중심이니까 이거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라서 공동중심은 제가 설명할 게 있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했을 때 여기 2종 전용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파트를 지을 수 시험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단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기는 좀 무리겠죠 고층 아파트 25층 30층짜리 아파트가 들었으면 밀도가 높아져 인구밀도가 높아집니다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뭘 할 수가 없다 양호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데 주로 뭐냐면요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고층이 아니고 뭐요 저층 그리고 여기서만한 공동주택에서는 대부분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형 빌라 그냥 빌라 가짜 빌라 말고 진짜 빌라 연립주택인 빌라가 아니고 진짜 100평짜리 150평짜리 200평짜리 이런 빌라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역이 우리가 2종 전용주거지역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위 명사화 되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방배동 빌라촌 동부 이천동 빌라촌 그런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빌라가 20평짜리 30평짜리는 아니잖아요 대형 아닙니까 대형 그리고 입구에 들어가는데 멀치났다 담장을 전화 놓고 12세대 13세대 이런 식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레마을이나 동부 이천동 인데 가면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 단지에 보면 세대수가 10개 15개 이것밖에 안되는데 대형평수들이잖아요 그런 데가 이겁니다 2종입니다 됐습니까 자 합니다 그럼 전용주거지역은 뭐 중심 1종은 뭐 중심 단독 2는 공동 중심은 무슨 주관경이요 양원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은 뭐예요 편리하죠 차이점이 뭐예요 저층 중층 중고층 끝 층수 구분합니다 저층은 몇 층이야 4층이야는 꽃게 가셔야 됩니다 4층이야 1종 일반주거지역은요 4층이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냐면 아파트가 없어요 아파트 못 짓어요 1종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 못 짓습니다 아파트는 법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 돼요 아파트에요 그러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는 못 짓죠 주로 이제 가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 가보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원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저층 중심 4층이야짜리 중심 편리한 중앙경이니까 이런 지역에 가보면 옛날에 구도심으로 형성된 곳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가 보면 도로가 늘다 좁다 좁죠 일방통행길이 많아요 여기서 주로 무슨 사업을 요즘 많이 하냐면 재개발 사업을 많이 하죠 재개발 재개발 그리고 2, 3종은 중층 중고층 층수 구분합니다 자 증리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은 무슨 중앙경 양호한 일반은 편리한 1종 전용은 단독 2는 공동 편리한 중앙경의 일반주거지역은 1, 2, 3종이 뭐예요 저층 중층 중고층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도 주거거든요 그래서 주거기능이 위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보러서 된다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이 보러서 되면 이걸 준주거지역을 불러요 그러니까 주택가에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봐 주택가에 있는데 상권이 형성된 데가 준주거지역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 어디에 상권이 형성돼 있어요 주로 어디 주변에 내가 주택가인데 주거지역인데 우리 동네 근처에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이 있다니까요 어디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됩니까 교통이죠 교통 지하철역 또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이 없으면 버스정류 주변 그 주변지역이 뭐더라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그런데 가보면 우리 동네 근처에 없는 업종들도 있고 건물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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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준주거지역이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보면 돼요 주택가인데 상업지역이 아니거든요 주거지역인데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죠 그럼 100% 100%라는데 99% 준주거지역입니다 걔들 스타벅스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시장조사하고 들어가겠습니까 시장조사 다 하고 들어갑니다 롯데리아가 있죠 그럼 웬만하면 준주거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맥도날드가 있죠 그럼 웬만하면 준주거지역 그래서 스타벅스, 롯데리아, 맥도날드 걔들은 함께 뭉쳐다니는 특성이 있거든요 아무데로 안 들어갑니다 대부분 들어가는 곳이 뭐더라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라도 상업기능이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 모여드는 그 핵심 상권에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준주거지역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거지역이 6개였습니다 전용, 일반, 준 전용은 양환, 일반은 편리안 전용은 1, 2로 나누죠 1은 단독양환, 1은 공동양환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안이거든요 1은 저층 편리안, 1은 중층 편리안, 3은 중고층 편리안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주된 기능이 무슨 기능인데 주거기능인데 무슨 기능이 플러스 되면 돼요? 상업기능이 플러스 되면 이걸 준주거지역으로 불러요 상업지역 들어갑니다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에서 심자가 포인트예요 도심기능이나 부도심기능입니다 한 도시에서 제일 심장 역할을 담당하는 데가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한 도시의 심장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여기에서 제일 번한 곳이 어딥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 입에 탁 튀어나온 동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가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서울에서 제일 번한 곳이 어딥니까? 명동 내지는 강남역 사거리 중심 상업지역 부산에서 어딘데? 뭐라고 하면 서면? 그게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한 도시의 심장이죠 낮에 복잡거리겠습니까? 밤에 복잡거리겠습니까? 한 도시의 심장이라고 심장 그러니까 낮에 복잡거리까요? 밤에 복잡거리까요? 심장이라니까 심장 낮에 복잡거리겠어 밤에 복잡거리겠어 하루 종일이지 심장이 하루 종일 뛰잖아 하루 종일 제일 복잡거리는 데가 중심 상업지역이 내려 보시면 돼요 일반 상업지역은 업무입니다 키워드가 업무 업무 그러니까 사무실 광공서 밀집지역 시청 주변 법원 검찰청 주변 여러분 시청 주변에 가보면 시청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시청 주변에 가보면 시청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각종 공사나 은행들 이런 것들이 함께 같이 모여다니는 특성이 있는 거 아시죠? 법원 검찰청 주변 가보면 변호사 사무시라든지 각종 세무서나 경찰서 이런 것들도 그 주변 지역에 같이 깔리죠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일반 상업지역이죠 업무기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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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가 서울시청에 있는 광화문 사거리 근처 그가 보면 시무사 본점 은행 본점들이 절비하잖아요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반 상업지역이 어디입니까? 시청? 옆에 보면 뭐 있어요? 세무서 옆에? 법원 앞에? 등기소? 다 뭐 있잖아? 각종 공사 이런 것들이 이게 뭐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역 한 도시에서 여러분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밥맛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딘지 압니까?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밥맛이 제일 좋은 데 일반 상업지역이 밥맛이 제일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입맛이 까다로워서 맛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 여기는 밥맛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특정지역에 놀러가잖아요 불러가 보고 갈 필요 없다 아니 불러가 보고 가면 낫게 안 낫게? 100% 낫게잖아 불러가 다 선전이잖아요 그래서 순천에 갔어 그 맛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순천시청 앞에 가면 돼요 그럼 웬만한 맛집은 다 있어 아무 데나 들어가도 맛있어요 시청 앞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약간 가격대가 있으면서 맛집을 가고 싶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법원 앞에 가면 돼요 다 맛집도 공법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 가서 불러가 안 봅니다 제주 시청 앞에 갑시다 라면 됩니다 그럼 그 맛집들은 토착음식들은 다 있고 맛집들은 싹 다 있습니다 다른 데 이상한데 불러가 낫게 해가지고 바가지 쓰고 하지 마시기 바라 일반 상업지역은 밥맛이 제일 좋은 곳이다 저 나라 밥맛 일반 상업지역은 업무 밤에는 텅 비겠죠? 퇴근 다 해버리면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유통기능입니다 유통기능이 무슨 기능이에요? 도매 소매 도매 기능이죠 도매 기능 농산물 내지는 공산품의 도매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거락동 농산물시장 노랑진 수산시장 공산품의 도매가 이루어지는 곳이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이런 데가 전부 다 뭐더라? 유통상업지입니다 유통상업지 시끄럽다 시조용하다 시끄럽다 언제?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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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쉬어야 될 시간이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은 주택 건축이 전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걸린상업지역은요 걸린이란 말이 가까울 권의 이웃인입니다 이웃 가까이에서 일용품하고 서비스로 공급하는 어디를 말하자면 재래시장 주변 재래시장 주변이 걸린상업지역입니다 자 갈게요 중심은 뭐요? 도심이나 부도심 일반은 업무 유통은 유통물류기능 걸린상업지역은 걸린지역 즉 이웃 가까이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로 공급한다 그 다음 공업지역 보시면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 뜨고 다니기가 좀 그렇겠죠 그냥 호흡을 하기에는 좀 그렇겠죠 마스크를 쓴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악취가 나고 눈이 시끈거리고 그런 동네가 있으면 거기가 전용공업지역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그게 찾기가 힘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용공업지역으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울산에 가면 석유화학단지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대구의 염색공단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데가 전용지역이 뭐로 본다? 전용공업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은 많이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지금은 옛날에 많았는데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입니다 공업은 공업인데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이니까 기계공업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류 그 다음에 식품 이런 것들이 주로 위치하면 일반공업지역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용공업지역은 굴뚝산업이고 일반공업지역은 굴뚝산업이 아닌 것들 일반 공예를 배출해 환경을 저해해야 하는 공업이니까 그런 측면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플러스 주거 플러스 상업기능 경공업지역은 경공업입니다 경공업 조그마한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 주변지역에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곳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옛날에 보면 조그마한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옛날에 구로 그런데 지금 그거 다 없어졌죠 뭐로 바뀌었어요? 지산 지식산업단지 그로 바뀌었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옛날에 대한전선 자리 있죠 그거 없어지고 나서 뭐가 들었었어요? 지산 지식산업단지 옛날에 아파트인 공장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은 지산으로 불러요 많잖아 지산이 있으면 거의 준공업지역의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산 쪽에 가면 옛날에 구로였는데 가산 뭐로 바뀌었어요? 디지털단지 그거 다 지산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곳이 용도가 뭔지 압니까? 공장용도입니다 공장용도 근생도 물론 있지만 공장용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고업이 준공업적이다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경고업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 전용은 공예성공업 일반은 공예를 배출하지 않는 공업 중공업적은 경고업 플러스 주업 플러스 상업기능입니다 녹지 녹지는 보존 생산 자인이 있는데 보존은 도시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관을 말 필요했더라 보존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생산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뭐 했다? 유보했죠 그 다음에 자연 녹지는 도시 녹중환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주 공급으로 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제한적 개발이 뭐 된다? 허용이 됩니다 제한적 개발이 허용이 되더라 그래서 보세요 녹지는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개발이 안 되면 보존 개발이 유보되어 있으면 생산, 제한적 범위에서 개발이 가능하면 자연 그래서 개발 가능성 가지고 안 되면 보존, 유보되어 있으면 생산, 제한적 범위에서 가능하면 자연 녹지 개발 가능성으로 분류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됐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뭘 관리하는 건데 계획관리는 도시로 편입이 예상된대요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니까 도시입니까? 도시는 아닙니까? 도시는 아니죠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 이용 개발을 하려는지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지로서 뭐에 준한다? 도시에 준하는 지역입니다 비슷하다 이 말이죠 생산관리 보시면 농림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데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뭐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더라? 농림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죠 마구가 비슷한데 농림지역과 비슷한데 그래서 뭐에 준한다? 농림에 준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존관리는 자연환경 산림, 수질 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서 보존은 필요한데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가 곤란하죠 뭐에 준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뭐한다? 준한다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건 따로 관리지역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 표심해 주세요 다음 주에 한번 관리지역이 우리 관내에서 어디 위치하는지 관리지역이 우리 공포에서 차지하는 역할, 비중 이런 것들이 크거든요 이건 제가 따로 시간 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농림, 농림은 뭐? 도시에 속하지 않는 농림, 농림, 농림 지역, 보존산지 그래서 농림은 뭐 여러분들 글자에서 주는 의미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연환경 본지역도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등등 이렇게 보존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한다 그러니까 글자가 주는 의미하고 개념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객관식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존까지는 그냥 쭉 보면 되고 도시에서 여러분들 전용과 일반 등등을 암기를 좀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제가 조금 일주일 오겠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서가지고 꼭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자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은 양환, 일반은 편리한 이런 단독 양환, 공동 양환, 저청 편리한, 중청 편리한, 중고청 편리한 주는 주기능에다가 상업기능이 혼재됩니다 중심은 도심기능이나 부도심기능, 일반은 업무, 유통은 유통물류기능 걸린 상업지역은 이웃 가까이에서 이농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공업 일반은 환경을 제외하지 않는 곳 주는 경호, 브라스, 주거, 브라스, 상업기능 보존은 개발 안 되고 생산은 개발의 유부도 있고 자연은 제한적 금액에서 개발이 가능한 곳 계획관리는 도시에 준하는 곳 생산관리는 농림에 준하는 곳 보존관리는 자연환경보족에 준하는 곳이더라 농림은 글자 그대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지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로서 농림업지능이나 산림보존육에서 필요한 곳 자연환경보족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 산자원을 보호, 육성하면 된다 다음 주에 특히 수많은 글자 지역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5분만 딱 시간 내주세요 정리하면 해볼게요 첫째 시간 때 뭘 했냐면 기본계획을 한 번도 했어요 왜 한 번이 됐는지 처음에는 자꾸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이유가 다음에 오는 광력과 관리계획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했죠 그래서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죠? 수립과 승인 끝 수립하기 전에 질차했죠 제일 먼저 뭐하고? 기초사하고 그 다음 의견도 없고 승인하기 전에 협의하고 시민하고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누굽니까? 터, 광, 시장, 군수 끝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게 광력을 배웠어요 광력은 두 개 이상의 시군에서 발전 방향인데 그 둘 이상이 어딘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뭐했다? 지정하고 또 뭐했다? 수립하고 승인했죠 지정할 수 있는 경우수가 몇 개 나오든가 두 개 관할이 동일하든지 다른데 동일하면 그렇지 도의사가 다르면 국장이 지정했죠 얼마를 만드는데? 3년 누가 만드는데? 공동으로 누가 만들다고요? 공동으로 그런데 3년에는 공동으로 안 만들어 그럼 누가 하고? 지정권자 확인하는데 싸워 누가 조정해줘? 지정권자가 승인도 지정권자 됐죠 이게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뭘 했냐면 관리계획을 했는데 관리계획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진짜 중요한 것은 관리계획의 절차가 이반에서부터 뭐예요? 결정고시라는 절차인데 그 관리계획의 절차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무슨 절차? 지정변경의 절차 용도구역의 지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절차가 관리계획과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서 관리계획 입안결정을 했는데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누굽니까? 싹 다죠 원칙은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의사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원칙 시도, 대거시 예외적으로 국장 많이 결정하는 게 세 개 있죠 장, 개, 시 그다음에 기조사하고 의견 듣고 입안하고 주민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었고 결정할 때 협의하고 시민을 거쳤습니다 우리 절차를 합니다 그게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게 용도직을 배웠습니다 용도직에서 용도라는 것은 쓴다는 말이죠 뭐를 썼어요? 생활권으로 썼죠 생활권 그래서 용도지역이 용도지역이 사, 용도, 구지역이 있고 사, 용도지역에 보면 도시관리, 농림, 자연학기문지이고 아홉 가지 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역인데 주거지역은 전용과 일반이 있죠 전용은 양환 일반은 편리한 1종 전용은 단독양환 2는 공동양환 일반 주거지역은 뭐예요? 편리한이죠 뭐를 구분했어요? 1, 2, 3종이 저층, 중층, 중고층 그다음에 준주구지역은 주기능에다가 상업기능이 들어오면 돼요 상업지역이 4개 있죠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글링 중심은 도, 심기능이나 부도심기능 일반은 업무기능 유통은 유통물류기능 그다음에 글리는 가까울 건의 이웃리니거든요 이웃 가까이에서 이동품이나 서비스를 줍니다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주의인데 전용은 중화학공업이나 공회 그다음에 일반은 환경을 저의하지 않는 일반적인 공업 배치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브라스 주어, 브라스 상업 그다음에 녹지가 보전생산자인인데 보전생산자인인데 뭘 불리였냐면 개발 가능성을 불리죠 개발이 안 되면 보전, 유보되어있으면 생산, 제한적 범위에서 개발이 가능하면 자연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획관리는 뭐에 준하는지요? 도시 생산관리는 농림에 준하죠 그다음에 보전관리는 자연환경에 준하느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금표율, 용기균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 것 중에서 복습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진짜 권하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관리계,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이나 관리 절차가 아닙니다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용도적 수많은 길을 외우시는 것 이걸 여러분들 복습용으로 꼭 권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용도적 수많은 길을 꼭 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수업이 이제 수업의 스타일도 좀 여러분들이 아 자아가 저렇게 수업을 하구나 하고 조금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공법이 어렵다고 하는데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감옥이 아니니까 정말 믿고 같이 호흡을 놔주면 여러분 소개의 점수는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게라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입니다